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그걸 아직 모르셨습니까 어떤 글을 접할 때 긴 글이든 짧은 글이든 글을 쓴 사람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을 만났을 때 절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8월 25일 날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김부선의 유감입니다. 배우 김부선 씨는 코미디안 김미화 씨가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에 선임됐다는 소식을 두고 이런 평을 합니다. 김미화가 뭘 했다고 살다살라 베릴이 다 있다 좀 과한 표현입니다. 또 정우성 씨가 나무주연상을 받고 김미화 씨가 안산재단 이사장이 되고 그렇게 완장차고 이따위 뉴스 보고 나면 지독한 우야감과 자괴감이 서글펍니다.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대중문화예술가들 역시 그런 마음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보수정권 초기부터 나만큼 잘못된 것을 빡세게 항의하고 덤빈 연예인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이런 불만을 불만 겸 약간의 코믹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송인이자 코미디인 김미화 씨가 안산문화재단 제5대 대표이사에 최종 합계했다고 이렇게 공지가 되었습니다. 임기는 오늘 9월 1일부터 시작해서 2년이고 연봉은 8천만 원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은 김미화 씨의 발언입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1964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연배로 보게 되면 지금의 586세대에 속합니다. 방송인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친녀발언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과거에 최승호 사장체제에서 치루진 mbc 평창동객올림픽 개막식 중계를 맡아다가 좀 편파적인 발언으로 또한 인종차별주인 발언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실망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김미화 씨의 친녀발언은 역사가 제법 오래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줄기차게 계속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mbc 세계는 우리는 진행할 때 2004년도 수도 이전 관련 현재의 위헌 판결이 나왔을 때 그런 방송에서 흐린 날씨만큼이나 우울하다는 그런 멘트를 날려서 노무현 정부의 아체명 멘트였다 그런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미화 씨는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사회자로 나서는 등 상당히 출시의 가두를 달렸습니다. 방송인 김미화 씨는 트위트에 kbs의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여 출연할 수 없다고 발언해서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마치 kbs가 주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그녀를 배제시켰다는 그런 인상을 강하게 풍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kbs 측은 사실무건이라고 맹해훼손을 하겠다는 그런 시끌벅적을함이 있었습니다. 김미화 씨의 친녀발언은 번번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2012년도 jtbc에 출연한 유인촌 씨는 선배가 되죠. 김미화 씨와 김재동 씨 같은 폴리테인에게 정치참여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그 장소에서 정치참여를 하려거든 연예일을 그만두고 하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좌파 측은 우파 측에 비해서 단결력이 무척 강합니다. 우리 편에 속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감싸안고 우리 편에 속한 사람들이 충성을 바치는 경우에는 자신들이 획득한 권력을 이용한 이익을 나눠주는데 대단히 익숙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집단의식이 강하고 폐거리의식이 강한 진영이 바로 좌파 진영입니다. 반면에 우파 측은 분열이 심하고 대단히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김부선 씨가 놓친 것은 김미화 씨가 배락 출시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김미화 씨는 나름대로 오랫동안 좌파 진영의 핵심 멤버로서 쌓아온 것이 그런 자산들이 그녀에게 안산재단 대표를 맡기게 한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서든 간에 무리를 지어서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한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폐거리의식이라는 면에서 보면 좌파 진영은 결속력이라든지 단결력이라든지 이익을 분배하는 능력 면에서는 대단히 뛰어납니다. 김미화 씨가 안산시 재단 대표이사가 된 것은 폐거리의식이라는 면에서 보면 너전감이 있고 보상도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좌파가 꿈꾸는 것은 그들의 폐거리의식이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폐거리의식인 거죠. 자신들끼리 뭉치고 자신들의 그룹의 집단에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획득한 보상 가운데 일부를 나눠주고 그리고 미래를 보장하게 됩니다. 결국은 좌파가 꿈꾸는 세상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오래오래 우리끼리 잘해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일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은 폐거리의식이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집단의식이라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갈래로 또 무리의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를 수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 해먹는다 이런 점에서 좌파 진영의 취향점과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끼리 해먹으려면 다른 사람은 그걸 빼앗거나 다른 사람은 그걸 제거하거나 다른 사람을 소외시켜야 되죠. 공정이라는 것은 집단 안에서만 적용되지 배제되는 사람들에게 공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배제되는 사람은 적대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좌파 진영에서 우리만 중요한 거죠. 우리만 국민인 것이고 다른 사람은 국민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폐거리의식의 덕택으로 바로 김미아 씨가 출세를 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김부선 씨가 아예 초창기부터 한쪽에 그냥 줄을 섰어 그냥 줄기차게 한쪽을 옹호했으면 지금쯤은 서울시 부시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폐거리의식이 핵심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